안녕하십니까 남부원리사역자 이재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총말의 예언자들은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 다모스의 예언도 윗버스의 예언도 역시 허망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윗버스는 2001년 9.21 테러와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등을 예측하며 시선을 끈바 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예언자의 예언대로 지구의 종말이 천지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의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어랏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 지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라 라는 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불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불 심판하신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불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 때도 말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런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이나 선거의 문자대로 천변 지휘가 일어날 것인가? 천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천복궁교회 천복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말씀 원리세면회가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